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방한 중인 토마스 샤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양측은 이날 한국과 미국 신정부의 첫 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도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양측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외교부는 샤넌 정무차관의 이번 방안은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